여자 아이들 다이나믹 듀오 경서 영탁이 2023 sbs 연예대상에 뜬다 sbs가 오는 30일 개최되는 2023 sbs 연예대상 축하 무대 나인업을 지난 22일 공개했다 버라이어티 스포츠 리얼리티 솔루션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 속 큰 사랑을 받았던 올해의 sbs 예능인들이 총출동하는 2023 sbs 연예대상인 만큼 확정된 무대 라인업은 화려하다 강심장 리그에서 활약하며 예능인으로도 주목받은 가수 영탁은 동상이몽 인원은 내 운명 오상진 조우종과 무대를 꾸민다 남다는 무대 매너와 텐션으로 무장한 영탁이 오상진 조우종과 어떤 무대를 꾸밀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밖에 골 때리는 그녀들의 경서는 본업인 가수로서 특별한 듀엣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제작진은 지금의 경서를 있게 해준 은인과의 듀엣 무대는 2023 sbs 연예대상에서만 볼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2023 sbs 연예대상은 이상민 이현희 김지은 3mc의 진행으로 오는 30일 토요일 밤 8시 35분에 방송된다 western ops색으로 오는 40일 트ю Kirk입니다